수진이와 혠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모두 덮으면 S 플러스 H는 48,000원 이 되겠지? 수진이가 S고 혠진이가 H지 수진이 가지고 있는 돈의 7분의 1 그럼 7분의 1 S 이콜 3분의 1 H가 같다는 거지?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냥 S를 7 네모로 하고 H를 3 네모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여기다 테이프하면 10 네모가 48,000,000,000 이니까 0 하나 지워지는 센스 근데 여기 7 네모가 3 네모야 아 여기도 7 네모로 하면 7이 지워지고 3 네모는 3이 지워져서 네모가 똑같잖아 센스 있게 그러면 4 네모가 많으니까 4배 해야겠지? 응? 응 얼마야 11,200원 더 많지? 응 응